앞으로의 활동 계획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네 일단 뭐 전업주부로서 최선을 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동생이랑 계속해서 음악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아마 조만간 프리스타일 앱의 새로운 노래들 그동안 발매됐던 것들 다시 한번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도 좀 만들고요. 그래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음악으로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 고맙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멋진 무대로 추억을 함께 소환해준 민호 씨에게 여러분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 부뚜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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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뚜막. 고양이의 신고옥이 되게 좋아요. 바로, 바로, 바로. 가을에 잘 어울리는 감미로운 발라드로 음악적 호르몬이 폭발을 하는 춤과 함께 웬만한 거 가지고는 명암도 못 내밀거든요. 여태까지 못 보여준 걸 보여주시겠죠. 충격 아닌 충격을 준 것 같다. 길박스가 나옵니다. 가슴이 먹먹하면서 투표가 종료됐습니다. 지파야, 투표를 했지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